오늘은 새로운 세포를 늘려서 세포가 괴사하는 증상을 막아주는 개호동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호동나무는 옛부터 100가지 나무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여기어 나무의 대왕이라 칭송하였습니다. 열매가 녹근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져 있어 녹근 나무나 노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나무는 천둥과 벼락을 잘 맞지 않는다에 뇌신목과 뇌전동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매우 신성시 여기고 마을에 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큰 재물과 복이 들어온다고 믿어 황금수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나무가 땅속에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썩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어 큰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약재로 다려먹고 큰 병에 호전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로 통하기도 합니다. 개호동 성미는 쓰고 차가우며 밀양에 독성이 들어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강과 심경 대장에 들어가고 자일로스와 사포닌의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나무 추출물은 항염증과 세포가 하나씩 괴사되어 죽어가는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현저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호동 나무의 카타폴 성분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종양괴사인자와 산화질소 억제 반응을 보여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포가 괴사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힘과 외부에서 화학물질이 작용해서 세포가 수동적으로 파괴되고 죽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포괴사는 종양괴사인자 생성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세포 파괴를 가져오고 이는 노화로 인해 점점 증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치매와 파킨슨병, 뇌졸중, 당뇨와 지절단, 악성종양 및 피부 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개호동 나무의 수피와 열매에서 이 세포 고사를 막을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검출된 성분들은 유전자 변이와 세포자연사 및 종양괴사인자로 인해 암세포만을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세포에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악성종양만 사멸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세포괴사로 인한 노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호동 나무는 항암치료와 만성압병증, 노화 억제 백혈병에 관해서 임상에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항암치료 및 세포고사에는 뿌리나 줄기껍질 20g에 물 2리터를 붓습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반 정도가 되게 달여 식후 30분에 복용하시면 되고 독성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대추와 감초를 넣고 함께 끓이시면 쓴맛과 해독을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개호동 나무의 페롤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저하와 고지혈증에 유효성 있게 작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페롤산 성분은 현재 제약회사에서 건강보조제나 당뇨압병증 치료에 첨가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국내의 생략학회지 보고에서는 안구수정체 혼탁억제에 대한 연구에서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 2배 더 높은 억제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크실로우스에 의한 백내장 안구수정체 혼탁화를 지연하는 효과를 가속화하므로 백내장과 시력개선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막염과 결막부종, 충혈맹립종 각막염에 의한 눈감염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백내장 및 각종 눈병질환에는 개호동 줄기껍질 또는 뿌리껍질 20-30g의 대추와 결명자를 첨가한 후 물리 리터를 붓고 반양이 되게 다려서 먹으면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다음 개호동나무 추출액은 쥐와 토끼에게 투여했을 경우 강한 인여작용이 나타났고 인체 임상에서는 만성신념과 단백뇨, 전립선 환자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때는 열매를 사용하면 되는데 완전히 익기 전에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다음 5g씩 끓이거나 잘게 썰어 차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개호동 잎은 콩파청과 부기에 쓰며 다림약 3,5g에 500cc 물을 붓고 끓여서 하루 3번 해로 남워 먹으면 됩니다. 개호동나무는 벤조산과 데이드로라는 밀양의 독성물질이 검출이 되어 복통과 설사, 알러지 반응 구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씩 복용하시다가 점차 정량에 맞게 양을 늘리는 게 좋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